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잘하다 대가리를 내밀고 있네 에린이가 괜찮을까요? 아 하나 더 있다 푸쉬야 저거 푸쉬할게요 저기 하나 없네 대략 300m 나왔죠 평창 핑 찍었을 때 대략 있으면서 조롱 날려볼게요 드론이 올라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여 뒤쪽에 두 마리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쯤에 지금 한 마리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맞네 아이차 세 명 한 나머지 한 명 못 봤어요 나이스 어 아 저기 여기다 아씨 못 봤다 혹시 쏜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기서 맞춘 거 보니까 왼 그건데 왼쪽인 것 같은데 왼쪽인 것 같은데 왼쪽 끝이 한 거 완전 끝은 아니고 아 여기가 어딘가였는데 왼쪽은 왼쪽 왼쪽으로 못 살릴 거에요 아마 상대도 너무너무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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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게 척쿠 였어요 여기있다 척쿠랑 왼쪽 한 명 더 노란두론 바로 머리로 있네 두마리 두마리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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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빠져야죠 위치인데 저 혹시 살릴 수 있어요? 저격병 잡혀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맞았어 저분도 쩔야게 부활시키려나 교란면 위치가 너무 애매해 랜덤의 위치 왼쪽 교란 교략수가 저걸 살려줘야 되는데 왼쪽 왼쪽 멀리있어요 저 새끼 또 왜 멀리있어 저 새끼 또 왜 왼쪽 멀리있어 어디있어 이씨 저기 뛴다 뛰었구요 그니깐 역사 여기있다 여기여기 찍었다 이게 풀숲에 들어가니까 핑이 보여도 안 찍히네 내가 푸시할게요 쟤 일단 쟤가 계속 뛰고 있어요 그.. 교란새끼 어딨지? 아 수지겁냐 교란 조심해요 푸그님 교란 조심 여기 옆에 저 수색탑으로 뛰어볼게요 이게 내려갔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수색탑 한번 가볼게요 수색탑 다 쬐고 있지는 않아서 뭐 죽으면 뭐 그걸로도 위치할 수 있고 어 저기.. 아니 아니 저 교란 같은데 무섭다 인텔을 열어줘요. 6번 봐주세요 수색탑 저기 있네 아 걸렸네 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수색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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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않을까요? 해설은 닥치고 걔넨 놓자 맨날 하던 애들 있잖아요 게임 해설을 넣겠죠 게임에 모르는 애들을 해설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배성준이라던가 게임 모르는 애들 해설을 넣으면 애들이 해설도 못할게 해설은 하던 애들 해야 돼 후 후 일단 뛰어오는 놈은 없고 노는 놈도 없고 육안 놈인데요 멀리 썼고 움직여서 핑 찍었고 나이스 또 없나? 아래쪽 아래쪽에 몇 놈 있어요 아래쪽 아래쪽 사거리가 될까? 알아서 잡으세요 아래쪽 뭐야 버려 버려 저스키 저스키 버려 왜 아래로 가자 뒤져 그냥 이밖에 없나? 약간 붕뇌들이 없네 다 사수인가 나이스 잠시만요 저스키는 뭐해 뒤진거야 저거 스토커 있는 것 같아요 어 맞네 저스키는 바로 앞이에요? 저쪽 오른쪽 약간 우리쪽 방향이에요 이쪽 정확하진 않은데 방향이 그쪽에서 날라왔거든요 그냥 빠르게 뒤로 돌아버려 그만 맞네 맞네 아우씨 뭐야 이걸? 아 대가리 살짝 살짝 그 쬐고 있더라구요 스토커가 아니네 저격병이네 어쩐지 한판 속다더라 대가리 맞추는게 아니었나 저거 저게 죽을때 크게 안가는데 어 옆에 오른쪽 옆에 옆에 이게 뭐야 옆에 앞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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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엘리님 감탄합니다 가즈아 아 아 이거 좀 그런데 와주면서 할까요? 농담입니다 아시죠? 어 아니 이거 등차게도 찍히는거였어요? 으 으 으 방금 이거 말타님이 등차게 찍힌 하구가 등차게 찍혔어 아무튼 아이씨 공급 그러고 해서 나 화학수장 띄우는 아무튼 이쪽으로 야 봅시다 끝자락에 끝자락 저거 저거 뒤 안테나 뒤쪽이랑 저기 바위 뒤쪽에 있는거 같아요 아 안잡힌다 뒤로 어 나 아 못봤네 안테나 뒤쪽에 안테나 뒤쪽에 하나랑 아 여기 시체 옆에 하나 더 있는거 같아요 시체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없어요? 아 왜 이걸 못찍어 바로 카피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바로 알려줬잖아요 안테나 뒤에 있다고 찍어주셔야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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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림 기지 근처에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집 안엔 없어요 아 아 아 아 집안에 한 명이고 집안 뒤쪽 풀 스페 세명 어 아 아 아 아 아 저 도와줄게요 푸쉐 저 지둘게요 푸쉬해주세요 그래 조심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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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2층 거기 건물 먹었어야 했죠 네 아 귀여워 아 아 빠른 달리기 니 도와줄게요 등짝에 썸하이트가 있는데 못써 조금 아쉽다 쓸데가 없잖아요 저요? 정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모스틸이 올라가고 네 나 갈게요 먼저 올라가 올라갈 수 있는가?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까요? 아니면 우리 존버할까요? 하고 싶어요 다음 위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피자, 우리의 적의 행동을 알 수 있어요 오우, 클로저스 시세 완전 붕괴되는데 왜? 갓 지금 8천원이 이미 2억이에요 왜 이렇게 똥깝 쪘냐? 어, 한 명 뛰어요? 잠깐만, 아 못 쪘다 개똥랑을 뛰었거든요 이쪽에서 왼쪽으로 뛰었어요 뛰어가는 거 봤어요 프레 아니에요, 다른 곳 아싸!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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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고양이 키우고 싶다 와, 각각 실화야 단살인가? 정찰, 정찰, 어디 있을까 애들 아아아 박두포? 니, 있어요? 아니요 어, 있다 여기 250 250? 저거는 파손님이 봐주셔야겠다 근데 이 진짜 이 나 뒤로 빠졌었구나 나 뒤로 빠졌었구나 아아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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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져 다 뒤져 나이스 멜트 마스타들 왜 이렇게 없었겠구냐 퓨싱 노출 파스와트 노출됐어요 퓨싱 노출 여기 여기 확인 확인 몇대 맞혔어요? 어허 저격수 나 남자면 나 출혈인데 여기서 자살할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냥 손으로 살리셔야 돼요? 다시 할 수는 그냥 손으로 살려도 돼요? 네, 손으로 살려도 될까 설마 끝났나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뭘 남았어요 상대도 살렸어 상대도 살렸어 상대도 살려도 될까 안 돼 안 돼 합격수 하아 펫 앞에 유행하는 저격수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할 것 같아요. 그니까. 오늘부터 다시. 내일부터 다시 10대라는데? 아 내일도 출근해야 돼. 일요일에 출근해요? 저는 회사가 평일이시거든요. 아 맞다. 오늘 일요일이지. 12시 넘었어요. 우리 회사는 평일에 있습니다. 아 평일 언제요? 월, 화요. 왜냐면 휴일이 수입이 많기 때문에. 아 진짜 빨리 갔네. 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 뒤쪽. 기술 뒤쪽으로 3명. 여기 핏 찍은 데 3명 다 있어요. 일렬로. 역시 쪽에 4명이 다 있다. 무슨 소리에요 그냥. 바로 살려. 바로 살릴게요. 야야야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된다. 나이스. 잘했어. 와. 가즈아. 와. 190미터 안 되네. 여기는 정찰보다는 포병이나 가스. 가스가 더 좋아요. 가스. 네. 알고는 있는데 들어 앉히기만 짜증이 안 나와요? 나이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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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견제 쪽 뒤에 2명 더 있고. 조금 멀리에 1명 있거든요. 그 길 건너서. 견제 쪽. 견제 쪽에 견제 포함 3명이에요. 방금. 아저씨 건물로 들어가야겠다. 너무 나댔다. 너무 아파. 저 후고님이 있는 데로 갈게요. 아.. 이제 떨어져.. 다른 분이.. 여기 옥상에 견제병이 있었는데 아마 2층으로 내려갔어 방금 전에 수정 없어도 잘 찍으려고 했는데 안 찍혔어 1층으로 가요 집 밑으로 하나 내려갔어요 이제 위엔가 보다 저 출혈 내려가서 뒤질게요 살려주십분? 아 왜 다 어딨어 아이씨 수정 수정 마지막에 찍혔네요